오늘은 파이코인의 전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파이코인은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주목받는 새로운 토큰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파이는 개인 데이터 부호와 프라이버시를 강조하는 혁신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미래 전망 또한 밝게 평가되고 있는데요 해당 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사용자들의 개인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이는 사용자들의 개인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블록체인의 저장함으로써 데이터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죠 이로써 사용자들은 자신의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가 있으며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안전하게 교환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수많은 코인들이 해킹 문제로 인해 지갑 자체의 수도 많이 줄어들면서 개인 데이터 보호에 대한 관심과 소요가 증가함에 따라 파이코인과 같은 프라이버시 중심의 코인들이 더욱 높은 가치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안정성을 보장한다고 했으니 충분히 기술력 자체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플랫폼들이 추가적으로도 출시가 된다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과 기관들은 개인 데이터 보호를 위해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보호되지가 않는다면 내가 지금까지 채굴했던 코인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노력이 다 무산이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 보호라는 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와 같은 프라이버시 중심의 코인들이 더욱 많은 주목을 받게 됨에 따라 글로벌 데이터 보안 표준의 재정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도 데이터 보호에 대한 높은 수준의 표준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파이코인은 현재 개발 중인 코인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더 많은 연구와 발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영상 촬영일을 기준으로 1파이당 약 5만 5천원 정도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채굴만 하는 상태이고 현재 시세로 실제로 거래소에서는 거래가 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현재 시세에 크게 반영은 안 해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하락 후 다시 상승세에 진입했다는 건 그만큼 다시 파이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니까 기분은 좋네요 그리고 상장 전망을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번 2024년 말 혹은 25년 초에 특정 조건을 달성한다면 상장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미 오픈레인의 시작 달성 기준을 거의 도달한 것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당겨지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도 계속 채굴을 하고 있고 제가 노력한 건 손가락을 몇 번 움직인 게 달아서 상장이 되면 좋은 거고 늦어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추후 상장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태이다 보니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래도 행복회로를 돌려보자면 현재 영상 촬영을 기준으로 약 2600개 정도 모은 상태다 보니 1파이당 5만 원을 생각한다면 약 1억 3천만 원의 가치를 가진 셈인데 물론 행복회로이기 때문에 의미는 없지만 상장이 되면 어떡하지? 들고 갈까? 바로 팔까? 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로또 1등이 당첨이 되지도 않았는데 1등이 되면 뭐 할까 하는 생각이랑 같은 거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파이코인 상장 시에는 정말 엄청난 급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1파이당 30만 원 이상까지도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나 일단 좋겠네요 꼭 상장이 돼서 파이채골자분들 모두 많은 부를 쌓으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현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파이코인은 큰 힘을 들이지 않고 큰 돈을 벌어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조정을 반복하며 특정 종목을 제외한다면 다소 힘든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투자 방향성의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분명 많으실 건데요 이런 시장에서도 힘들이지 않고 편하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건 또 뭐가 있을까요? 일부 투자자들은 이런 시장에서도 돈을 쓸어담고 있는데 그 방법들을 지금부터 공유해드릴 테니 이제부터 그 돈을 버는 사람은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될 거고 앞으로 100% 무료로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젊은 코인 투자자층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매하는 속도가 엄청 빠르기도 하고 저는 그분들이 전문가인 줄 알았어요 저는 이제 이런 젊은 투자자층을 따라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수익을 봐도 많이 못 먹는 것 같습니다 20대, 30대 이런 젊은 투자자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일하면서 시장 전체를 볼 시간도 없으며 매수하려고 하면 날아가고 매도하려고 하면 떨어지고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요 지금 경제도 더 안 좋아지고 있는데 돈 벌 사람만 돈을 벌고 평범한 사람들은 점점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코인 전업 투자자가 증가한 이유겠죠 이제 전업 투자자까지 더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 같은 일반인은 이런 시장을 더 꼼꼼하게 체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힘든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우리가 모든 수익을 자동화할 수 있다면 굳이 24시간 내내 시장을 보지 않더라도 수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유튜브가 참 좋습니다 제 채널을 키울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도 있고 유튜브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전업 투자자 또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100% 정말 손쉽게 돈 버는 매매 방법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코인을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우리가 보통 매매를 할 때 대부분 추경 매수를 하거나 장기적으로 보유한다는 느낌으로 코인에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건데요 그쵸? 제가 실제로 지표도 오랜 시간 사용을 해봤고 자동 매매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해봤는데 현대 시점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AI 지표와 자동 매매를 연동해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실제로 일주일 단위마다 제가 테스트를 해보고 있었고요 수익률은 약 2배 정도가 더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최근에 있었던 하락장에서도 더 저가에서 매수가 되고 하락장이나 상승장 무관하게 많은 수익을 볼 수 있었다는 큰 장점이 있었는데요 만약 제 스스로 매매를 했었다면 감정에 휩싸여서 수익 볼 것도 더 못 보고 손실 안 볼 것도 더 손해를 봤었을 겁니다 더 좋은 종목이 있는데 당연히 어떤 건지도 몰랐을 거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AI 지표와 자동 매매를 사용해서 매매하시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시장은 앞으로 남아있는 호재들이 넘쳐나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래도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는 건 당연히 계좌가 무너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매매는 항상 흐름에 맞게 유동적으로 해야 합니다 요즘 투자자분들이 자동 매매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못하는 냉정한 판단을 하고 시장 전체를 또 한 번에 분석을 할 수가 있고 우리처럼 감정에 휩싸여서 매매를 안 한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 바로 무료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트레이더들이 많이 없어진 이유가 왜일까요? 네 맞아요 이제는 본인이 직접 매수하거나 추천받을 필요가 없이 이렇게 AI를 사용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일반인이나 전업 투자자분들도 이 시장을 항상 주시하시기에는 정말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 매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셨더라고요 그리고 코인 시장은 24시간 돌아가는데 우리가 밥 먹고 또는 술 한잔 하거나 잠든 시간에도 상승장이나 하락장 무관하게 돈을 벌어다 준다는 겁니다 진짜 돈을 버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게 만들어야 자산에서 늘리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이건 어차피 무료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고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면 여러분들도 정말 쉽게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 매매를 만들게 되면 수익 나오는 것들을 알림으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시장을 주시를 안 해도 되고 알림만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요즘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바로 이 자동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남들은 이미 다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도 정말 손쉽게 따라 하실 수 있으시니까 나만 몰랐던 이 공짜로 수익 보는 방법 여러분들도 이제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수식어를 설정해서 매수와 매도를 자동으로 돌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직접 매매를 하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도 놓치고 추경 매수만 하다가 큰 수익도 못 보고 손실만 커지는 그런 투자를 분명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매매 방법을 사용하고 나서부터 하루하루 정말 꾸준하게 20%에서 또는 30% 이상까지 수익이 나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뭐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 유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혀 가입이나 금전 요구를 하지 않고 있고요 추천인 코드 또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코인을 좋아하는 이제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채널에 키우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더 좋은 정보를 공유를 해드릴 테니 여러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365일 24시간 동안 자동으로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큰 돈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세팅값만 설정을 잘 해놓는다면 정말 안전하게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소액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이렇게 작은 투자 금액으로도 매일 30만원에서 50만원씩 많으면 100만원이 넘게 꾸준하게 수익이 나오니까 그게 쌓이면서 점차 투자 금액은 조금씩 더 늘어가더라고요 매일매일 30만원씩 수익이 들어온다면 한 달이면 대략적으로 천만원 정도가 되겠죠 이게 365일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시대를 크게 늘리지 않고 수익금액만 챙기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원금으로만 하고 수익금액은 뺀다는 거예요 다만 최근 영상에 조회수가 많아지면서 정말 많은 질문들이 오고 있는데요 많은 관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질문 예시로 답변을 드리자면 정말 수익이 나오나요? 네 수익 정말 잘 나옵니다 소액 투자로도 가능할까요? 네 가능해요 저도 소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나요? 당연히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공유를 해드리는 겁니다 정말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나요? 네 100% 무료로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만드는 방법이 어려울까요? 아니요 정말 쉽게 만들 수 있게 정리해놨으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질문을 보내주시는 건 제가 일일이 답장을 해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통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수익은 정말 잘 나오고요 만들기도 정말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100% 무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자동매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식과 코인의 기본적인 부분부터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먼저 주식 투자와 비트코인 투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운영시간인데 주식 시장은 9시부터 3시 30분까지 특정 시간에만 운영이 되고 있고 코인 시장의 경우에는 24시간 동안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 자동 프로그램도 24시간 동안 돌아가야겠죠 다음으로 주식은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코인은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증권사 API 같은 경우에는 특정 환경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거래소 API 같은 경우에는 모든 환경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API를 간단하게나마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컴퓨터가 핸드폰이랑 데이터가 연동될 수 있게 하는 건데 증권사는 핸드폰 중에 못 쓰는 것도 있어요 근데 코인은 어떤 핸드폰이라도 다 컴퓨터와 호환이 된다는 거예요 간략하게 그냥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으로 이제 암호화폐 투자 자동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 구조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먼저 사용할 거래소를 선택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 API를 사용해서 거래를 24시간 동안 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최대한 거래 수수료가 저렴한 곳으로 이용을 해야겠죠 API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거래소 중에 수수료가 가장 싼 곳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업비트인데요 물론 여기서 다른 거래소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이기 때문에 급하신 분들은 이 설정 방법과 세팅 방법 파일을 보내드릴 테니 화면에 보이는 010-8215-4981 이 번호로 자동 또는 사용하시는 거래소명을 보내주시면 세팅 파일을 맞춰서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저도 업비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업비트 사용하시는 분들도 막히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자동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럼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그렇다면 이제 자동매매의 자동화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큰 그림으로 보여드리자면 먼저 업비트에서 API 키를 발급을 받고 이것을 파이썬을 활용해서 투자 전략을 구현해가지고 자동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볼 건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 투자 전략에 따라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을 하게 될 텐데 먼저 업비트 마이페이지에 들어가서 오픈 API 관리에 들어가준 다음 키를 발급을 받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구글 파이썬 홈페이지를 검색하고 들어가서 파이썬을 다운받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업비트 마켓 코드 조회에 들어가서 이것을 코딩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까지도 아직 어려우신 분들은 방금 보여드렸던 번호로 자동이라고 하나만 보내주세요 자 그럼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코딩을 시작하기 전에 꼭 자기 자신만의 투자 목표와 투자 전략을 세워서 세팅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세팅 방법으로는 먼저 매수 조건부터 설정을 해줄 건데요 매수 조건으로는 상승 후 조정 구간일 때 매수 거래량과 수급이 일정 물량을 돌파했다면 매수 고가에서 하락하게 됐었을 때 저가 자리에 진입이 되었다면 매수 매수 세팅은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매도 세팅은 고가도 저가도 하락이라면 매도 연속 음봉이라면 매도 수익률이 0보다 작다면 매도 이렇게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 있게 세팅해주시면 됩니다 설정 방법은 아까 파이썬 다운받으셨죠 거의 들어가셔가지고 화면에 보이는 세팅 방법을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세팅을 해보고 가상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었을 때 250만원을 투자했다면 1년간 3,900만원 약 1,500%에 가까운 수익을 보여줬었고 2년 동안에는 3,400% 3년 동안에는 7,500%의 말도 안 되는 이런 수익 계산이 나와줬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250만원을 투자했었을 때 최종 금액은 1억 9천만원이 된다는 건데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비트코인 반감기와 그리고 여러 호재들이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다고 분명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가상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었을 때보다 더 높은 수익을 기다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이렇게 매일매일 수익이 꾸준하게 나온다는 걸 봤었을 때 불가능한 수치라고는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이미 다른 분들도 이렇게 각각 자기 자신만의 수식어를 만들어서 자동매매를 세팅해가지고 매일매일 수익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팅하신 분들이 더 많은 수익이 나오는 세팅하는 방법을 구상해서 잘 나오는 방법 또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구경해보셔도 됩니다 아 이거 종목 추천하는 그런 방 아니고요 세팅하는 방법 공유하는 곳이에요 저는 종목 추천을 빌미로 절대 금전 요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칭사기에 꼭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그냥 공짜로 돈을 버는 방법을 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 많은 돈을 버실 차례예요 더 늦기 전에 먼저 세팅해서 누구보다 더 많은 수익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혹시나 세팅하는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010-8215-4981 이 번호로 저희 구독자분들인 걸 알아볼 수 있게 자동이라고 보내주시면 세팅 파일을 보내드리거나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2 3 8 11 8 10